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자 신문을 쭉 보다 보면 참 잡다하고 사소한 그런 소식들이 매일 신문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흥망이라든지 국민들의 앞날의 존망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사안들은 다 알고 그냥 뭉개는데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런저런 발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김형석 교수님 100세를 넘으셨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시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참 장수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신 분인데 김형석 교수님이 동아일보에 칼럼을 써줘요. 이제 100년 정도를 살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참 이 지도자론에 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또 가장에게도 적용되고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정말 이렇게 어른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됐으니까 어른다운 그런 어른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일단 제목이 참 마음에 드네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집안의 가장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참 집안의 식솔들이 고생을 하죠. 특히 그 고생 가운데서도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딱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편집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제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하는 정치인들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공동체의 의식 없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삶의 공동체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불행 진실에 입각한 정직한 정치를 되찾아야 된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의 삶도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자기 인생이란 그런 집을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하는 정치인들. 이 부제도 동아일부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참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는데 사실과 진실을 뭉개하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는데 지도작은 평범한 한 국민이건 간에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책임감이라는 그런 단어를 빼고 나면 무엇이 여러분들 가치 있겠습니까.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 자식들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자시를 낳아주고 교육시켜주고 먹고 살도록 여러분들 안전판을 제공했던 자기의 조국 국가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 책임감 이런 게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김형석 교수님이 긴 칼럼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앞부분을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조작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면 무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할 건데 알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금 아주 보편적인 한국의 지도청들이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거짓을 사기를 조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 정치계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렇다면 사회와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김형석 여러분들 교수님 말씀이 대부분이 사회의 지도청이 그러면 그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70여 년 동안이나 지도자의 패습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형석 교수님은 70년 들었지만 그냥 한반도 역사가 그런 겁니다. 지도자들이. 가렴 주구하고 그냥 뭐죠. 나랏돈 그냥 퍼먹고 책임감 없고 미래 대비 안 하고 미래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국민들 재산을 빼앗을까. 그 국리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70년 된 역사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질서 파괴와 도덕성 상실을 보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책임은 정치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정치계 지도자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항의할 수 있는가. 다음 문장을 보지 않더라도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숨기고 거짓으로 변명하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눈에 선련하게 들어오는 거죠. 김형석 교수님처럼 100여 년 정도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눈에 참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분 같으면 김일성도 만난 적이 있으시고 평평남 분이시죠. 그러니까 북한을 피해가 여러분들 38선을 넘으셨고 그 뒤에 숱한 일들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거니까 정치 지도자의 말에 위험이 있고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제 이번에 그런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외모가 보니까 참 녹록지 않은 분처럼 보이네요. 35년 만에 외부 출신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 원장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이 사람의 외모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외모가 녹록지 않는 분처럼 보이네요. 참 뒤에 여러분들 말 따로 선관위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뒤에 여러분들 엄정중립 공정관리. 이게 선관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논평하는 공병 원한 사람이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가지고 무슨 비판을 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엄정중립 공정관리. 그게 선관위의 책무지 않습니까. 그게 선관위의 역할이고 그게 선관위의 의무지 않습니까. 왜 해야 할 일을 안 해가지고 국민들 노심초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느냐. 엄정중립 공정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다 사심의 여러분 눈이 어두워가지고 선거부정에 관여한 선관위의 여러분들 내 외부 관계자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완용이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완용이를 여러분들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지금 3대째 가더라도 우리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할 겁니다. 엄정중립과 공정관리. 그런데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외모가 참 넉넉치 않게 생겼대. 여기도 노태학은 좀 헐렁하게 생겼고 손아래입니다. 노태학이 61년생일 거고. 아마 여기에 김용빈 씨가 59년생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서울법대 7구 학분이고 이 양반 한양대학을 나왔으니까 선관위의 엄정중립 공정관리. 이 두 사람 표정이 좀 묘하네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 표정은 뭐 그냥 별로고. 어떻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의 문제다. 김용석 교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기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잘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멀리하는 것.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 그렇게 어려운 일 같으면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2023년도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확산돼서 국민들이 각성해서 참정권 침탈을 막을 수 있는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